음... 음... V40 필믹 프로 FHD 50Mbps 집에서 막 지글지글 거리던데 이렇게 보면 화질이 엄청 좋아 보여 액정에서는 일정화질이 엄청 좋아 보여 건젣화질이 엄청 좋아 보여 다리 여기도 에 이름 사이잌 안 cambios remove 초점재만 보인다? 짐벌 회유 브이로그 포켓 브이로그 포켓 브이로그 포켓 날이 좋구만 약간 내려박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네 쌩거리 근처에는 막 곳도 없고 이번엔 어이구 소똥농새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진짜 바질 엄청 좋아 보이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려오고 있어 사천 짜파게티 심심하다고 들고 내려오고 있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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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감사합니다.